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골다공증 하면 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진단 방법이라든가 또 합병증이 어떤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골다공증 관련해서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요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요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 운동을 할 때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과체중인 사람이 있고 저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과체중일까요? 저체중일까요? 정답은 저체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뼈에 이렇게 하중이 가해질 때 즉 어느 정도 적절한 무게로 뼈가 이렇게 눌려질 때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 하중이 적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우주인 있죠 우주에 오랫동안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골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중력 상태에서 이 하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누워있다 보면 아무래도 걷질 못하기 때문에 몸의 몸무게를 뼈로 딛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볼 때 과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도움이 안 될까요? 일단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은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무게의 하중이 훨씬 줄어들죠 부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것이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근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안 좋은 분들 있죠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관절에 무리가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골다공증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영이 꼭 좋은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오래 한다고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건은 운동 또 조깅도 좋고요 근데 가벼운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리 뛰기 굉장히 좋죠 또 줄넘기 같은 게 굉장히 좋고요 제자리 뛰기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이런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제자리에서 하중을 느끼면서 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너무 과도하게 보면 관절이 너무 세게 하중을 받아서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냥 하중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와 함께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강화가 되면 관절 보호가 되거든요 관절 보호가 되고 그와 함께 하중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3일 이상 그리고 한 번 하면 20분 이상 정도의 이러한 걷기라든가 조깅이라든가 가벼운 근육 운동을 함께 해나가시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도움되지 않는 운동을 말씀드렸는데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가능하면 하중을 받는 운동을 잘 하시면서 골다공증 예방 잘 하시고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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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